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및 청이 참여합니다. 권덕철 태스크포스 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면서 출시 4일 만에 상당수 판매 창구에서 일반 국민 참여분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국민 어제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뉴딜펀드 판매를 시작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배정 물량 226억 원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판매를 개시한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도 펀드 판매에 속도가 붙으면서 어제 오전 각사에 배정된 물량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전체 설정액 2천억 원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1,370억 원입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지분, 매 잔인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감접 공모펀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0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서울 명동은행연합회에서 모기지 기간이 길면 매번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며,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50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30년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는 등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은 위원장은 50년 모기지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며, 그래서 40년 모기지를 금융위에서 준비한 것이고, 50년 모기지가 작동된다면 더 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에 가까운 초초저금리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기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무이자를 포함한 초초저금리 대출을 검토해 임대료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책금융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어제 2021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민간소비 회복이 더디겠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와 함께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3.1%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지난해 마이너스 1%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 관점에서는 초저출산 기조 속에서 인구 급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예정처는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2명까지 하락한 뒤, 2028년 0.73명 수준으로 떨어져 2040년까지 고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3월 판매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실적 발표를 종합한 결과 5개 사의 3월 국내 판매는 총 70만 4,935대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판매는 14만 971대로 전달보다 39.1%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18.15% 증가하며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해외 판매가 부진했지만 올해 이를 다소 만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머니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